침메 터널, 문제를 풀기 전 잠시 영상을 멈추고 달하면 어떤 식으로 풀었을지 생각해봅시다. 침메 터널, 공법 타입 3, 그 특관, 유비, 정의, 그림 도해, 공법 도입 배경, 특징, 시공 관리 방안, 시험 기준, N, 유의사항, 공법 시험 종류 및 비교. 침메 터널의 정의, 육상에서 함체 제작하고 진수, 운반, 침설을 통해 수중에 거치시키고 같은 방식으로 후속 함체를 연결시켜 시공하는 해저, 하저, 터널. 침메 터널, 개념도, 함체, 접합, 사석, 필요시, 해저지반, 계량, 해상, SCP, DCM 등. 침메 터널, 도입 배경 및 기능, 도입 배경, 교량 파괴시, 항로 파괴 방지, 랜드마크, 효과, 기능, 연륙 교량, 대체 역할, 차량 및 케이블, 파이프의 통로. 침메 터널 시공 시 유의사항, 함체 제작 시 적정 피복 두께, 부식 방지, 수밀 콘크리트 사용, 함체 진수 예인 시 파랑, 파고 등 기상 변화 유의, 함체 설치 시 가 거치 시 앵커 고정 철저, 침설 시 구체 주수 속도 조절. 같은 해저 터널 공법인 쉴드 터널과의 비교, 침메 터널 대비 장점, 유수 등 수리적 조건 영향 없음, 침메 터널 대비 단점, 대단면 터널 불가, 형상 제한 있음. 다시, 침메 터널 공법 타입 3, 그 특관, 유비, 정의, 그림도해, 공법 도입 배경, 특징, 시공 관리 방안, 시험 기준, N, 유의사항, 공법 시험 종류 및 비교. 침메 터널의 정의, 육상에서 함체 제작하고, 진수, 운반, 침설을 통해 수중에 거치시키고, 같은 방식으로 후속 함체를 연결시켜 시공하는 해저, 하저, 터널. 침메 터널 개념도, 함체, 접합, 사석, 필요시, 해저지반, 계량, 해상, SCP, DCM 등 침메 터널 도입 배경 및 기능 도입 배경, 교량 파괴 시, 항로 파괴 방지, 랜드마크 효과, 기능, 연륙 교량, 대체 역할, 차량 및 케이블, 파이프의 통로. 침메 터널 시공 시, 유의사항, 함체 제작 시, 적정 피복 두께, 부식 방지, 수밀 콘크리트 사용, 함체 진수, 예인 시, 파랑, 파고 등 기상 변화, 유의, 함체 설치 시, 가 거치 시, 앵커 고정, 철저, 침설 시, 구체 주수, 속도 조절, 같은 해저 터널 공법인 쉴드 터널과의 비교. 침메 터널 대비 장점, 유수 등 수리적 조건 영향 없음, 침메 터널 대비 단점, 대단면 터널 불가, 형상 제한 있음. 다시 그럼 오늘은 이만 끝!